전세계 야구 30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엉클스와 팀 돌고도라입니다. 1회초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팀은 엉클스, 팀 돌고도라의 선발투수는 사이드암 선발투수입니다. 롱팩을 던져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1번 타자 콩나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를 스트라이클 넣고 시작하는 선발투수 약간 옆으로 던지면서 낙하되는 볼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데요. 볼 궤적을 잘 맞춰야 좋은 타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콩나미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1번 타자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는 콩나미 2번 타자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견제가 나왔어요. 견제가 뒤로 빠지면서 콩나미 2루까지 갈 것인가 오버런을 돌았어요. 2루를 지나서 3루까지 콩나미 상당히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빨간 양말이 돋보이네요. 주자가 3루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의 박마이가 불을 뿜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돌고 돌아의 수비수들을 보면 좌타가 나올 때는 우측으로 쉬프트를 깊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격수가 거의 베이스 근처로 가 있는데요. 쉬프트를 깨듯이 좌익수 앞으로 안타를 치고 있는 빅토리입니다. 타구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죠. 3번 타자 리덴 리젠이 3번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타율이 높아서입니다. 자 말씀드린 사이에 빅토리가 2루를 들어갔고 볼이 빠졌지만 3루를 가네요. 3루까지 한 베이스를 더 가면서 아웃 타이밍이 나왔지만 공이 여기서 또 빠졌어요. 공이 빠지면서 1루 했던 빅토리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3번 타자 리젠 열심히 커트해주고 있습니다. 볼 카운트가 좋지 않습니다. 아 몸에 맞는 볼로 리젠이 출루합니다. 자 지금 언클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이기면 3,4위권을 어느정도 굳힐 수 있는 굳히기 경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4번 타자 훈이형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5번 타자 대근 그래서 안중요한 경기는 없겠지만 오늘 유난히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근이 지금 타점을 먹을 수 있는데요. 잘 받아쳤어요. 하지만 레프트의 시프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위치에서 수비를 해서 대근의 타구를 손쉽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6번 타자 솔봉영입니다. 솔봉영 최근에 들어왔죠. 스윙이 매섭고 메아의 수비가 좋습니다. 과연 어떤 스윙을 보여줄지 지금 3,1 카운트에서 던진공이 아웃코스 볼이 되면서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약간 볼넥과 4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돌고도라의 투수입니다. 7번 타자 광관장입니다. 광관장 빠르게 투스타이클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루입니다. 원아웃 말루에서 광관장 삼진 자, 나다웃이 없기 때문에 타자주자는 아웃이 되었고요. 볼이 빠져서 삼류자 리젠이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0 8번 타자 야구삼춘 지금 현재 1할 4푼 3리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빠르게 투스타이클을 잡히면서 광관장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스멜이 나고 있는데 자, 인코스를 허리턴을 이용해서 코스한타를 만들어내는 야구삼춘 자, 선상 쪽으로 가자 야구삼춘이 오버너를 돌고 2루까지 가고 있습니다.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5대0이 되었고요. 짧은 한타지만 2루타를 만들어낸 야구삼춘 자, 9번 타자는 심프로입니다. 조구를 파월로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공을 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하위타선 만났을 때는 빠르게 카운트를 잘 잡아가고 있는 투수인데요. 그래서 아웃 카운트도 빨리빨리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웃 코스가 볼 판정 투투 카운트에서 자, 던졌습니다. 높은 볼을 높은 볼을 심프로님이 가볍게 때려주면서 1회 했던 야구삼춘이 오버너를 돌고 콩까지 자,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열심히 달리는 야구삼춘 느리지만 열심히 달립니다. 1번 타자 콩나미 타순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초구를 쳤고요. 6회수 땅볼 6회수에 잡아서 러닝스로우 1루에 길게 1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비기닝을 만들어내는 1회초의 엉클스 공격이었습니다. 1회 말입니다. 공격을 길게 하면 그 다음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선발투수는 터령이고요. 보수는 야구삼춘입니다. 화이트나이트가 나오지 않아서 야구삼춘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자, 초구를 스타이크를 넣으면서 가볍게 시작하고 있는 터령 터령이 요즘 완봉승 이후로 아주 투구폼이 올라왔는데 1번 타자가 그거를 우습게라도 여기듯이 중견수 오바타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중견수 빅토리 송구가 좋습니다. 수비포메이션만 괜찮았다면 유리해서 아웃도 잡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강한 송구 자, 2번 타자 상대하고 있고요. 자, 1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주해주고 있는 터령 파울입니다. 팀 돌고 돌아 팀이 팀 타율이 상당히 높은 팀이거든요. 아주 매색게들 돌려주고 있지만 2번 타자는 삼진을 당했습니다. 자, 3번 타자와의 승구고요. 초고는 편하고 둘째 유인해보았지만 대근이 따라가지만 약간 수비 위치에 조금 아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상쪽으로 붙었지만 좌중간을 찢어놓는 3번 타자. 자, 이번에도 빅토리가 잡아서 3루까지 던졌습니다. 자, 3루타가 될 수 있었지만 빅토리의 강한 어깨가 한 베이스를 막는 좋은 선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타자와의 승구고요. 밑에 질을 해보았지만 볼루 판정 자, 낮은 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2번 상태에서 터령의 선택은 떨어지는 공 3루 쪽으로 갔어요. 3루수 후니형이 잡아서 1루로 길게 선구가 옆으로 빠졌지만 여기서 콜라미가 막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했던 주자가 훈까지 들어오게 되었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조금 아쉬운 수비 동작이 나왔습니다. 5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자, 높게 친 타구가 자, 여고삼춘이 쫓아가봤지만 백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자, 블록킹 블록킹한 이후에 주자체크 좋습니다. 스윙들이 매섭습니다. 팀 돌고 돌아 자, 오늘은 뭔가 타격전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자, 2루수 땅볼 잡아서 2루가 심프로님이 잡아서 1루로 아웃 자, 아웃카운트를 늘리면서 주자는 3루로 갔습니다. 자, 이 점수를 막아야 되는데 아, 변화구를 알랭을 하면서 3루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구삼춘은 무릎 꿇고 반성중 6번 타자 자, 떨어지는 볼에 자, 이번에도 후니형이 잡았어요. 후니형이 이번에 잡아서 길게 자, 원바운드 투바운드 투바운드 선글을 하면서 아웃을 잡아 있습니다. 스폰은 6대3 2회 초입니다. 1회 초에 비기닝을 만든 것을 무색하게 1회 말에 바로 3점을 따라 붙는 팀 돌고돌아입니다. 자, 2회 초에 스타트는 빅토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선발투수가 그대로 올라왔고요. 1회에 상당히 많은 투구를 했습니다. 투구수 35개, 36개를 지라고 있고요. 자, 원원 카운트에서 떨어지는 볼이 스타이클이 되면서 원 볼, 투 스타이클이 되었습니다. 자, 차분하게 자신의 공을 기다리고 있는 빅토리의 모습인데요. 자, 높은 볼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 볼렛으로 걸어나가는 빅토리 빅토리한테 이집 볼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타율 2위입니다. 홈런 1위고요. 3번 타자 리젠 리젠도 장타를 보여줄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세이 아, 마세이지만 코수가 워낙 좋았습니다. 유격스가 다이빙을 뛰어봤지만 옆으로 빠지면서 센타 한패 한타 자, 빅토리가 뛰었습니다. 빅토리가 뛰었고 리젠도 앞주차 따라서 뛰었습니다. 주차 2, 3루에 4번 타자 후니영 후니영 요즘, 이번에 하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강력한데 쳤어요. 하지만 3루 쪽 라인드라이브 자, 더블하우시 당할 뻔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자는 살아서 원아웃에 2, 3루가 되었군요. 아, 아까운 타고 했습니다. 그게 빠졌으면 2타점인데 덱은 쳤어요. 덱은 외야로 자, 리터치 준비하고 있는 3루 주자 빅토리 자, 빅토리 리터치 했고요. 2루 주자는 1루에 그대로 있습니다. 6번 타자 솔봉영 솔봉영 초구부터 공략 자, 투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자, 1루로 열심히 뛰고 있는 솔봉영입니다. 투세라로 진출을 했고요. 주자 1, 3루가 되었습니다. 7번 타자 강관장 첫 타석은 삼진 초구를 냅다 때렸지만 내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격수가 마이콜을 했고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2회 초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말입니다. 자, 이외에도 터령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투구수 17개로 적당하게 잘 던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7번 타자와의 승부고요.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자, 아웃코스 승부가 많고 있군요. 자, 인코스를 시원하게 잡아당기는데 파울 하위 타선도 스윙이 매섭습니다. 자, 팀명답게 주자나가면 돌고 도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자, 또다시 파울 자, 유리한 카운트에서 어떤 볼을 던질지 아웃코스 하나 빼봤습니다. 투투 카운트에서 자, 크게 올려 쳤어요. 자, 하아... 이 레아와 레아 사이에 뚝 떨어지면서 텍사산타 출루 자, 주자 뛰었고요. 야구삼촌 공 던졌습니다. 길게 던졌지만 자, 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세입이 되었군요. 하지만 빠르게 투 스트라이크를 잡아가고 있는 야구삼촌과 터령의 배터리 루킹삼전을 잡아내면서 원아웃을 잡았습니다. 9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자, 초구를 여지없이 스타이클을 잡아가고 있는 터령입니다. 아주 노련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투 스트라이크를 빨리 잡아내야 타자들이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툭 갖다댄 타구가 콩나미가 날았습니다. 콩나미 5cm 날아서 라인드라이브를 잡아내고 투아웃! 자, 1번 타자 초구를 쳤어요. 또다시 외화로 크게 날아가는 타구 자, 하지만 첫 번째 타구를 보고 시프트를 걸었죠. 3아웃을 잡아내면서 잘루 2루가 되었습니다. 3회 초입니다. 자, 3회에도 돌고돌아의 선발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회에 비해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2회에군요. 선수탄자는 야구삼춘 야구삼춘 시프트 위치를 보고 툭 갖다댄서 시프트를 뚫르는 코스한타를 만들어내면서 출루에 성공합니다. 자,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견제가 빠졌고요. 자, 야구삼춘 스타트했어요. 느리네요. 아, 갑자기 가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속도를 올려도 느리네요. 하지만 3루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9분타자 심프로 전타석에 안타가 있습니다. 또 체했어요. 또 라인 쪽 다이빙을 해봤지만 다이빙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자, 이 공은 펜서까지 걸러가겠습니다. 지금 심프로님 어디까지 뛸지 자, 2루를 통과해서 섬루까지 섬루까지 심프로님의 섬루타 아주 좋은 타격이 연신 나오고 있습니다. 1번타자 콩나미 오늘 몸에 맞는 볼로 한번 출루를 했군요. 아, 지금 배트가 날아갔어요. 배트가 미끄럽다고 지금 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이 지금 땀에 다 절어서 고정이 잘 안되는 모습인데 자, 투스타이크 원볼에서 자, 약간의 체크스윙 비슷하게 스윙을 하면서 삼진을 먹었습니다. 이번 타자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가 예전에는 이런 볼을 못 참았는데 확실히 좋은 타자가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기의 히팅 스팟을 가지고 있는 타자가 되어가고 있고요. 두볼 원스타이크 카운트에서 또다시 볼 예전인 같았으면 치고 싶어서 안달랐을 테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타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툭가다 떼면서 파울 조금 애매한 동작이었어요. 좋죠. 파울 만들고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올시즌 삼진 영계를 자랑하고 있는 빅토리 아하 세이투 카운트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습니다. 자, 주자 1,3루의 리젠 자, 초고는 스트라이크 자, 거의 무관심 도루가 나왔습니다. 2,3루가 됐고요. 리젠의 타점 기회 툭 맥힌 타구가 내가 쪽에 더는데 아, 2루수가 잡아내지 못했어요. 3루였던 심프로님 열심히 홈으로 들어오고 있고 빅토리도 3루까지 갔습니다. 다시 주자 1,3루 상황 4번 타자 후니영 자, 바운드볼이 된 상태에서 리젠이 1루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9,3이고요. 선발투수의 투구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볼렛 후니영 볼렛에 출루합니다. 자,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우한 정통파의 구속은 90km 후반대를 던지고 있는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 90km의 속도 기준은 요 오라구장 기준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변화구도 있고요. 자, 대근 어떻게 대응할지 자, 3원 카운트 과연 여기서 대근은 그대로 볼을 보면서 밀어내기 볼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볼렛이 많아지고 있는 팀 돌고돌아의 투수진 자, 6번 타자 솔봉형 오늘 아직 손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달이 난 듯한 저 모습인데요. 지금 아들이 직관중이거든요.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아, 마세이를 또 찍었어요. 자, 연속 투수 땅볼 치면서 선행주자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투아웃의 강관장 강관장 오늘 좋지 않습니다. 삼진 하나의 유격수 플라이 자, 강관장의 패기가 느껴져야 되는데요. 강관장이 출루하면 분위기가 좋아져요. 자, 하지만 그림 그리는 스윙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상황 먹혔어요. 아, 하지만 투수가 점프를 맞지만 잡지 못했고 강관장 열심히 달려서 1루에 4한테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가 11대 3이 되었습니다. 8번 타자 야구삼춘 야구삼춘 여기서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아, 헛스윙 이상한 헛스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아, 낮은 볼에 또 헛스윙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모습 자, 타이밍이 맞지 않자 약간 타이밍을 죽여서 밀어서 타구를 보내는 야구삼춘입니다. 자, 1루주자까지 홈에서 홈에서 접전 홈에서 살았고요. 자, 1루주자는 2루까지 야구삼춘은 1루까지 갔습니다. 자, 스코어는 13대 3 제법 벌어진 점수차 자, 9번 타자 심프로 또 쳤어요. 자, 애매하게 텍사스성 이긴 하지만 오늘 3한타를 만들어내는 심프로입니다. 이루어있던 강관장 열심히 홈으로 강관장 홈에 들어습니다. 자, 스코어는 14대 3이 되었습니다. 1번 타자 콩나미 오늘 여기서 손만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아, 좋은 타구를 날렸지만 파울 조금 아쉽습니다. 루킹삼진을 당하면서 자, 3회 초에 공격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회말입니다. 자, 3회말에도 투수는 털령입니다. 털령 지금까지 서른 개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볼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도 초구는 스트라이크 자, 스트라이크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자, 볼을 한자리 숫자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유격수가 잡아서 송구 길게 오늘 타격에서는 조금 쉽지 않지만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솔봉영입니다. 3번 타자가의 승부 첫 타석에 아주 좋은 외화로 치는 타구를 보냈고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어, 대체로 스윙들이 다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루킹삼지에 자, 변화구 선택은 옳았습니다. 투아웃의 4번 타자 자, 초구 볼이었고요. 자, 2타자를 넘기면 아주 좋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좋은 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털령 끈지게 붙어주고 있는 4번 타자 자, 볼이 높았어요. 투투 카운트에서 털령과 야구삼춘의 선택은 떨어지는 볼로 헛스윙을 유도하며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는 털령입니다. 사이초입니다. 자, 1회 이후에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털령의 피칭 아주 좋았고요. 자, 돌고돌아의 투수는 두 번째 투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투수는 지금 스물 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스타이크 볼 비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빅토리와의 승부인데요. 투볼 원스트 빅토리오늘 좋은 타구를 날리기는 했지만 안타가 하나가 있고 시원하게 당긴 타구가 없는데 볼넷으로 출루 포인트 조금 아쉬워하네요. 지금 엉클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8점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8점 내지 10점 차가 되면 도루를 하지 않습니다. 3번 타자는 투수가 타자로 들어온 털령입니다. 털령, 시원하게 삼진 4번 타자 훈이형 떨어지는 볼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도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볼이 빠지면 뛰어야죠. 좋은 변화구를 하면서 3원 카운트 여기 약간 욕심부를 했어요. 훈이형 3루수가 잡아서 1루로 길게 하지만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4안타가 되었습니다. 5번 타자 덱은 자, 이제 여기서 타자만 한 번 먹었으면 합니다. 덱은 자, 높은 볼이지만 스타이크 카운트를 받았습니다. 1원 카운트에서 또 스타이크가 받았습니다. 1볼, 2 스타이크 자, 높은 볼을 살짝 건드려주는 덱은 떨어지는 볼에 삼진 하지만 주자가 1루 했기 때문에 나다웃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설봉영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짝 메이킨 타구가 2루수 앞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베이스가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내야 한타 자, 그 다음 타자는 강관장 강관장 오늘 주자가 많이 쌓여있어요. 아주 맛있겠어요. 자, 적극적으로 하나 외화로 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아, 고개를 숙였지만 베트에 맞으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투 스타이크 자, 피하면서 투 스타이크 환볼 자, 지금 계속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강관장 쳤어요. 유격수 방향 유격수에 잡아서 2루로 토스 자, 이렇게 쓰리아웃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내지 못한 아쉬운 사이초 공격이었습니다. 사회말입니다. 자, 사회말에는 언클스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게임에 거의 완봉같은 완투성을 한 산맥이가 경기를 끝내려고 마운드에 올라가겠습니다. 스코넌이 14대3 자, 자신의 공을 던져보기에는 아주 좋은 점수를 등에 짊어지고 던져주고 있는 산맥이 자, 5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5번 타자 수익이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자, 계속 파워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좋아요. 살짝 먹힌 타구가 외화로 자, 외화 자, 이거는 외화수 땅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 하지만 타자가 열심히 뛰면서 안타가 되었습니다. 주자 1루인 상황에서 초구를 시원하게 밑에 꽂아주고 있는 산맥이 자, 공이 약간 흘렸는데 야구삼춘이 빠르게 대체를 하여 주자가 뛰지 못했습니다. 자, 변화구 올 시즌 산맥이에게는 변화구가 있습니다. 자, 변화구를 넣고 빠른 볼로 헛스윙을 만들면서 첫 번째 삼진 자, 원아웃이고요. 7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자, 여기는 1번부터 9번까지 스윙이 아주 대차게 돌려요. 아주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팀 돌고 돌아. 자, 스윙을 이렇게 대차게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갖다 맞추는 스윙보다는 이런 스윙이 좋습니다. 풀 카운트에서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며 투아웃 자, 여기서 점수를 주지 않고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원아웃 카운트입니다. 지금 계속 포스 있게 던져주고 있지만 자, 아웃코스가 볼 판정 투볼 원 스타이크에서 볼이 좀 빠졌습니다. 어, 스리 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볼넷이 내면서 주자가 1, 2, 1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9번 타자 이 타선에서 닦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투볼 어, 스타이크 판정이 되었습니다. 야구삼춘은 밑에 3루로 던졌고요. 접전 여기서 판정은 자, 세이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자, 1, 3루 송구 사인을 내고 있는 야구삼춘 자, 과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어, 지금도 볼 판정입니다. 투투 카운트에서 쓰리투 카운트 아, 경기가 흥미징진해지고 있어요. 자, 드롱볼인데 자, 이 세칸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아, 갑자기 세칸이 넘어지면서 세칸 심프로님이 넘어지면서 네, 안타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점수가 들어왔고 아, 발목이 살짝 접질린 것 같습니다. 자, 심프로님이 우익수로 가고 강관장이 2루수로 수비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1번 타자 아, 좋게 때렸지만 유격 아, 우 유격수가 아니죠. 자, 3루수의 글러브에 스치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아, 이걸 잡았다고 하면 호수비로 경기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말을 3번 더듬게 만든 아쉬운 수비 이게 호수비가 될 뻔하다가 못 잡아서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2번 타자에게 빠르게 투투 스트라이크를 잡아가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살짝 먹힌 타구가 유격수, 솔봉영이 잡아서 세칸으로 토스를 했는데 2루수 강관장이 베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모든 주자가 다 세입이 되었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포메이션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끝내지 못하고 있는 언클스 조금 아쉬운데요. 자, 3볼이 되었습니다. 자, 타자는 칠 생각이었고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밀어내리기 볼넷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4대 6이 되었습니다. 어, 약간 말리기 시작하는 언클스의 수비 수비입니다. 자,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때 못 끝내면 사인야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카운트는 빠르게 계속 잘 잡아가고 있어요. 자, 툭 건드렸어요. 자, 이거는 내야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맥이 근데 콜이 안 좋아요, 지금. 수비수들은 많이 모였지만 산맥이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한 점을 더 뺏기고 있는 언클스입니다. 14대 7 어희도 스코어가 사실점이나 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닝이 되고 있고요. 자, 높은 볼을 커터하면서 끈질기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볼을 또 던져봤지만 이번엔 반응하지 않으면서 원볼 투스트 자, 높은 볼에 다시 수익이 나오면서 삼진 3개로 이닝을 막았지만 조금은 뒷맛이 씁쓸한 삼진 3개였습니다. 야구삼친이 등을 토닥해주고 있고요. 자, 양팀 야간 경기 모두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